선발 등판이 인천 문학 경기장이었어요. 저희가 이기고 있었거든요. 근데 홈런 두 방인가 세 방이 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.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다가옷에서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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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거예요. 로이스터 감독이? 벽을 막 치면서 내가 아는 로이스터 감독은 좋았던 사람인데 왜 그러지 하고 그러는데 투수가 홈런 맞았다고 허리를 왜 숙이냐고. 두 번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와 감동. 감동받아서 다음 경기 때 또 선발 나갔죠. 근데 막 포볼 난사했죠. 포볼 난사. 그땐 그냥 들은 놈지 그랬어. 포볼 난사하고 포볼 난사하고 자신의 모습 보여달라고 하길래 포볼 도도 당당하게 많이 했죠. 굳이 못 올라갔죠.